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윤여정씨 주연의 죽여주는 여자 수다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죠. 이 영화 이미 VOD 나와있고요. 제가 극장에서 보려고 했지만 10월달에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방송도 많이 쉬었고 영화도 극장에서 많이 놓쳤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이 영화 보시고 남겨주신 감상평을 제가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트위터 쪽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놓친 걸 수도 있겠죠. 10월 6일날 개봉을 했고요. 111분짜리입니다. 청소년 관련 불가이고요. 유사성 행위 그리고 실제 성교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1만 명 관객 동원을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VOD가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10월달 거를 편집을 해야 되는 때인데 제가 강신영화제를 위해서 지금 밀리영화들을 보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이거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녹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원고도 안 써놓고 그냥 좀 자유롭게 잡담하는 식으로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잡담은 잡담이지만 공유 좀 드릴게요. 2016년 강신영화제를 12월달에 하게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설문을 받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2016년 영화 결산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2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설문 링크가 트위터나 블로그 쪽에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영수다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죠. 12월달 영화 페이지도 올라갈 거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설문 링크도 블로그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트위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신영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팔로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분이 팔로잉 해주셨네요. 강도연님 코니짱님 이영주님 헤이다피님 이렇게 네 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 청취자이신 걸로 믿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20회의 몬트리얼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베스트 여배우상 뭐 여우주연상이죠. 그리고 각본상을 우상했고요. 부산행이 이 영화제에서 대상을 탔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25일날 시상을 하게 되는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윤여정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만약에 언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데이트 됐을 때는 이미 수상결과가 나왔겠죠. 아무래도 김민희씨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직 아가씨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평단의 흐름이 좀 그렇지 않나 이 영화 연출 각본 모두 이재용씨가 하셨고요. 옛날에 정사 스캔들 여배우들 그 다음에 뭐 다세포 소녀 뭐 그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주연은 윤여정씨고요. 그 밖에 전무성씨 윤계상씨 아나와주씨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전무성씨는 그 윤여정씨의 그 성매매 고객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친구같은 그런 관계로 나옵니다. 제가 이분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이분 나오는 영화를 봤을 때 참 느낌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좀 비중이 있는 그런 역할로 보게 되어서 참 좋았고요. 윤계상씨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피규어 그런 만들어서 갖다 파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아나와주씨는 실제 트랜스젠더이고 이 영화에서도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으셨고요. 윤여정씨 윤계상씨 아나와주씨 그 다음에 그 집에 흑인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같은 한 집에 세빵살이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 밖에 이제 영화 시작하면 나오겠지만 그 코피노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지역에 가서 애를 갖게 하고서 여성으로 하여금 갖게 하고서 도망쳐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애를 코피노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애들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윤여정씨가 그 아이를 잠시 돌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계층의 문제 혹은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는데 어떤 점이냐면 또 환타지를 섞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밝은 척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말 개연성 떨어지는 사건에 휘말림해서 뭐 이들의 인생이 뒤바뀐다던가 한때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던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창동 감독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지독하려 만치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이창동 감독님이 그래서 이 영화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저도 영화 보면서 아 이거 굉장히 무겁구나 영화가 그러니까 일부러 막 조명 어둡게 하고 스토리 어둡게 끌고 하고 음침한 골목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소재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처하게 될 상황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영화다.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영화를 녹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노인 복지 혹은 노인 빈곤 혹은 노인의 성문제 이런 것을 정면으로 다룬 극 영화가 거의 없지 않았나 싶고요. 혹은 뭐 격가지 사건으로 에피소드로 쓰인다던가 아니면 조연으로 잠깐 나와서 뭐 이제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머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몇 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의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영화도 없었던 것 같고 뭐 다큐멘터에는 많이 썼겠지만 우리가 또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회 비판적인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영화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사건에 주목한 그런 양상이라면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면서도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가 어떤 거대 거대 담론에 관심을 두고 사회 정치 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식급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관심을 두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사건에 집중한 영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전개 자체가 좀 느릿느릿합니다.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꽤 진중한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영화적인 이야기 영화적인 화면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너무 영화적인 연출을 하다 보면 이 인물의 실제 현실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조작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영화도 극영화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파나 아주 뭐 감정을 쥐어짜는 그런 음악이나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진중하게 촬영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정을 막 자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은 없다. 어찌 보면 심심한 것이고 어찌 보면 그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영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신이 있는데 사실은 감독의 각본상에는 그것조차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너무 좀 인간미가 없다 보니까 윤여정 윤여정씨가 이 씬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옛날에 그 파일안에서도 최민식씨가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씬을 넣은 적도 있는데 이 영화가 현재 시국에 관련된 영화도 아니고 거대답론에 관한 영화도 아닌데 또 어찌 보면 노년에 우리 인생의 말년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물론 그 밖의 또 윤계상씨나 안아준씨도 나오긴 합니다만 노인비인권 노인복지 노인의 성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저도 사실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화를 보니까 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 속에 나온 분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질병 앞에서는 무력하고 지금 현재 돈이 있다고 해서 나이 80 먹었을 때도 그 돈이 계속 있느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는 그 명확한 진리 앞에서 이 영화 속에 나온 인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재 노인 복지 시스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크게 변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50년 60년 60년 후에 저런 모습을 할 수 있겠구나 제발 나를 좀 죽여줘 더 이상 살기가 싫어 나는 이런 상태로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는 또 좀 싸면서 그걸 내 손으로 딱지도 못하고 내 손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모양새로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서 그렇게 살기 싫어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나의 부모라든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내 친척 중에서 분명히 이러한 인생의 만련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젊었을 때 막 호기롭게 아우 남한테 신세 안 질 거야 내가 벌어서 어 난 충분히 내 건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던 분들이 다 쓸쓸하게 지금 만련을 보내고 계시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던지 간에 이게 나의 의지로 나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파라다이스죠. 그야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의미가 갖는 것이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 앞에서 시간 앞에서 세월 앞에서 겸손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블로그 11월달 영화 페이지에는 제가 써놨지만 할머니의 먼집 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다큐멘터리에 있어도 할머니가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사지 멀쩡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시고 그렇습니다. 집도 원전하게 갖고 계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해봤자 그 손녀는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 그 나이에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실 때 약간 속마음을 내비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른들의 그런 것들은 다 뻥이다. 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더 오래 살고 싶으면서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 때쯤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식들 혈육들도 다 떠나와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정말 근처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찾아와서 돌보기가 힘들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은 죽고 자기 몸도 지쳐가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도 살짝 연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내 이야기가 곧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노년의 계획을 세우시던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도 적절한 노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되는 게 아닌가 이 영화를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막 현재를 너무 일하는 데만 쓰고 진짜 말년에 놀려고 하면 힘도 없어서 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히 놀고 적절히 준비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자 이 영화는 전문가 평점이 이제 7.0이고요. 그 중에서 김성훈 평론가가 남긴 이 한주평이 제일 납득이 되었는데 결국 설득되고야만은 윤여정의 깊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윤여정씨 연기를 주의깊게 보았는데요.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 근데 그 이 영화 전체적인 톤과 이 윤여정씨의 연기가 정말 딱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체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뭐 성매매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또 즐겁게 지내시면서도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수능을 하는 그런 어떤 심리상태를 표정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기쁜 감정이라든가 그런 격한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정으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관객이 수용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죠.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그것조차도 못하는 연기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근데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죽음을 또 수용하고 순응하고 또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까지 이 영화상에서 표현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아예 색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톤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연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청년영화제에서 지금 여주연상 후보인데 11월 25일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윤여정씨가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청년영화제의 좀 추상 목록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윤여정씨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 정말 비참한 상황을 직접 연기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다 걸리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노인 우울증 이런 것도 사례로 보도가 되고 있긴 하죠. 여튼히 간에 윤여정씨 연기를 쭉 보시면서 영화를 따라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영화가 어떤 사건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인물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느릿느릿 하거든요. 전개가 그래서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윤여정씨 연기를 중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혹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는 천대되거나 멸시받는 그런 계층 장애인이라든가 트랜스젠더 돈 없는 노인들 성매매 여성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한 집안에서 세빵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곤사토시 감독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노숙자 그 다음에 뭐나요 또 여장남자 가출소녀 뭐 이러한 새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그런 소동급 이잖아요. 저희 NG코너 91번째에서 저희 목록 제일 밑에 제가 녹음한 적 있습니다. 겨울에 그것도 한번 청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인터뷰를 살펴봤는데 감독이나 또 이동진 기자나 아니면 윤여정씨도 이 영화는 정말 암울한 현실을 그리고 있지만 뭐 위트와 기지가 있고 따뜻한 정서가 있는 영화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영화인데 여기 무슨 따뜻한 정서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서 따뜻한 정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에 새빵살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코피노의 아이를 맡으면서 보여주는 윤여정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어떤 아기를 그 세 명의 주인공이 만나면서 이들의 소동이 시작하잖아요. 이 영화도 한 아이를 윤여정씨가 맡으면서 영화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도 그 윤여정씨의 심리 뭐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장치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새빵살이 공동체 그런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정작 이 사회에는 없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점을 이제 감독이나 주연이나 이동진 기자가 아 뭐 위트있고 따뜻한 정서를 품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좀 어 무겁더라구요. 저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전무송씨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약간 좀 치맥기가 있어요. 방금 먹은 약을 또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집이 나옵니다. 건물이 나오는데 아 그 화면조차 그 건물 나오는 그 화면만으로 들어도 아 이건 정말 무겁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무겁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무거움이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새빵사리 공동체의 모습도 보면 그들이 정말 그 나름대로의 즐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따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 생각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감히 위트가 있다 그 장면들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것조차도 좀 무겁게 그리고 좀 미안한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점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은 좀 아쉽지만 이런 점은 재미있어요. 라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꼬시잖아요. 영화를 보시게끔 그런데 이 죽여주는 여자는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정말 오락적으로 재미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 스토리 자체가 스폴러고요. 사실은 이 영화 제목도 스폴러 그 자체죠. 중의적인 뜻이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대강의 그런 이야기들을 스폴러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그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그 자체로 끝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의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스폴러를 하고 있는데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면 근거니 살아가는 65세의 박하스 할머니 노인들 사이에서 죽여주게 잘하는 여자로 입소문을 얻으면서 박하스 할머니 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트레스젠더 집주인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규어 작가 성병 치료차 들는 병원에서 만난 무작정 데려온 코피노 소년 위노 이웃들과 함께 힘들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한때 자신의 단골 고객이자 뇌 뇌 척 불중으로 쓰러진 속노인으로부터 자신을 죽여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죄책감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다 그를 진짜 죽여주게 된다. 그 일을 계기로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은 고객들의 부탁이 이어지고 라고 써있지만 부탁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라고 써있지만 혼란 속에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여기 지금 속노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속노인을 회상하는 윤여정씨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항상 맞춤복 양복을 입고 나타났던 그분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깔끔하고 돈이 있고 쇠도를 항상 지갑에서 줬다 그러고 넉넉하게 화대를 줬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 많고 깔끔 떨던 분도 병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여정씨 앞에서 똥오줌 치우는 것도 보이게 되고 미국에 있는 자식들도 살갑게 병 간호를 한다거나 마음 씀씀이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이 없죠. 그런 모습을 본 윤여정씨가 더더욱 연민이 들고 자신도 그런 비슷한 나이대이고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속노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눈물을 윤여정씨가 보이게 되는데 처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에서 좀 머뭇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걸 하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고 또 그런 감정을 충분히 화면상에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람들 죽이게 되는데 이제 옛날 고객들이라던가 나이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주 많이는 아니고 한두 명 정도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몰아닥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것이 좀 아쉽게 됐어요. 뭔가 좀 흐름상 감독이 이 여자 주인공을 좀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좀 자교적인 느낌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막 들어오니까 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죽여달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연과 그 모습들을 보면 아 이 정말 이 현실이 정말 비참하구나 엄중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좋았던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죽이는 그런 씬에서 자기 옆에 이제 죽어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표정이 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원망 혹은 미움 혹은 미안함 그러한 표정을 짓다가 점차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되고 연민을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변하는 그런 씬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표정 안에서 여러가지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좋은 연기라고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대사를 말할 때에도 여러 감정을 동시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더라도 뭔가 복함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줘야 된다. 표정을 짓든 대사를 하든 몸짓을 보이든 제가 그런 종종 말씀드렸는데 윤여정 시간이 거기서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형사들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면서 담배를 피고 대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깜빡에 가면 새끼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보여주는 표정 이야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몇 안될 것 같다. 한국에서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체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념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죠? 그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주인공이 형사들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그 씬으로 이 영화를 끝내려고 했지만 자기는 좀 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식의 세련된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의 모습들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독이 애초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또 현실 우리나라 지금 이 현실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결말쯤에 있는 그런 장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면 좀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자 주인공도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꾸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한 채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미 끝났어.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성매매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무심함에 빠지거나 정말 아무 감정이 없이 기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감정 연민이라든가 미안함 혹은 미워하는 마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부탁해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했다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감정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영화를 혹시 보시고 허무주의에 빠지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영화 속 주인공도 열심히 살려고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 여자 주인공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중요한 팁이 대사로 나오게 되죠. 예전에 양공주 시절에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그 시절에 흑인과 살림을 처냈는데 아이를 가졌고 흑인 미군 병사는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윤여정 씨도 그 아이를 입양시켰다 그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원죄로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처음에 등장하는 그 코피너 그 아이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런 심리에서 이해하자면 충분히 여자 주인공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있고 또 힘든 일을 겪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연민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탁 죽여달라는 부탁 또 특히 굉장히 연민이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노인 남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심리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막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연달아 나오니까 좀 자유적인 그런 흐름이고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또한 뗀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그 죄책감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로 충분히 좀 유추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행동들을 그런 생각이 들고 영화 속에서 보면은 KFC에서 흑인 혼혈 미군 병사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윤여정 씨가 빤히 쳐다보죠 혹시 내 아이가 혹시 내 아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몇십 년이 흘렀지만 그러네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주인공의 행동에 좀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방송은 오늘 방송은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좀 수사를 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행선수선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원고를 쓰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고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화 브이오지 나왔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2015년에 청취자 설문을 했을 때 30대 40대 청취자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또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겁네요 저희 방송은 이렇게 무거운 방송이 아닌데 사실 자 2016년 강신영화제 설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 참여해 주시고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12월 달에 재밌는 강신영화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무슨 영화 보셨나에 코너를 먼저 업데이트 할지 이 방송편을 먼저 업데이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둘 다 빠트리지 않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제 드디어 12월 달에 오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요즘 좀 힘겨운 소식들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힘내자고요 자 그럼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고 고맙고 공식 nhé 대화